6시 세계로 3회iej 자, 가볼까요? 무슨 말이야? 손을 입을 때 services 손을 입 안 들렸어 혹시 과자 어떤 효과? 피트니스 계획 남자 중의 한분입니다 바로 우리 형주연씨인데요 형주연씨 나오세요 레이 안녕하세요 BTS 강자 협주연입니다 만나면 반갑습니다 아니 귀던대로 소음이 그대로라서 너무 제가 만나게 해서 영광입니다 만나게 해서 영광입니다 선생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 근데 제가 얼굴이 빨리더라구요 아니 근데 진짜 소음이 됐던 기대로 당신될 건 아니에요 어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오시면 너무 비교가 되시겠지만 저는 그냥 나를 얻은 아이 이렇게 진짜 탄력적인, 분위적인 몸매를 가질 수 있다는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래로 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래로 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 줄은 모르겠지만 어 보통 평균적으로 소음이 좀 하잖아요 아 그 자분들이 저희 애기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남은 소음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여자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에요 그래서 당황했잖아요 어 그게 소음 아니에요? 잘못 배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음이 왔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다음에 한번 소개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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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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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너무 힘들었는데, 점점 정도 많이 들고, 조금씩 제가 그나마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주연씨가 탄탄한 근력도 가지고 있고, 어느정도의 유연성과 이런 기본적인 체력이 되다보니까 스펀지처럼 폴댄스의 동작들을 막 이렇게 마구마구 흡수를 하려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좀 실려 있어요? 어, 진짜요 가능성이 있나요? 어, 그럼요 제 점수는요? 점수는, 빵, 짱! 너무해 막 목성하기 아, 장난치죠? 너무 잘하고 있는게 앞으로, 무릎을 꿇어 4, 2 앞으로, 멀리셔 어, 팔꿈치 다시 받치고, 그렇죠, 무릎 잡고 한 번 더, 하나, 둘 팔 바닥 안대고 그렇죠, 양발 앞으로 양발 앞으로 양발 앞으로 그렇죠 천천히 발 뺄 때, 양팔 팔 힘 보티고, 왼발 오른쪽으로 빼야돼요 그렇죠, 끌 수 있다 끌 수 있다, 끌 수 있다 어, 그렇죠, 천천히 내려와요 어, 천천히 내려와 내려와 점점 보호 그렇죠 그대로, 오른손 어깨 퍼즈 오른손 어깨 퍼즈 왼손은 눈등 아니고, 오른손은 어깨 퍼즈 그렇죠 라이브, 사이, 라이브, 퀼 다리, 보호, 발 끝 포인 끝 내가 더 움직였어 움직이지 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찬이 나왔나요? 돼예요 이거 홀린지 갑자기 누가 뒀어요? 잘하셨어요 아유 우리 돼예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재밌네요 너무 힘듭니다 자 카리입니다 깜짝이야